자, 우리 성경 한 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찾으십시다. 오늘 완전 기도의 터닝 포인트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한 번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 랩렌트들이 기도에 대한 정확한 기도를 알고 기도의 올바른 제목을 여러분들이 확증을 해야 되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어린 친구들이 학교의 법이 이상해져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훈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어, 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나는 남자로 수술했고 여자로 수술했어요, 트랜스젠더예요. 이런 거 다 리스펙트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넘어서서 아이들이 자기는 멍멍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고양이고 자기는 도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질문을 하거나 선생님과 소통할 때 멍멍 멍멍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양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냐옹 냐옹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네가 고양이야! 전 사람이 아마 그랬을까 네가 고양이야! 네가 멍멍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교사 하겠나, 이거. 돈 벌려고 교사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이게 암 걸리게 생겼어,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금운동, 그리스의 빛을 전달하는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죽어요, 죽어. 진짜 암 걸려, 죽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보금이 있는 학교 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요. 오직 보금으로 모든 정체성을 확립하고 오직 보금으로 인생의 방향을 확립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어떻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요한보금 1장 10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요한보금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10편 66편 18절에 마음이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악이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상태가 죄악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앵글 매니저문이 안 돼서 하나님 저거 복수해야 돼요. 저거 죽여야 돼요.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죄를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회개 기도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막 친구 미워했던 그 마음을 막 회개하고 또 엄마 지갑에서 이렇게 뭐 한 텐 달러 이렇게 엄마 몰래 가져가 이런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사상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누가 보고 11장 5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친구 집에 밤에 늦게 떡이 먹고 싶어. 근데 집에 떡이 없어. 친구 집에 가면 반드시 떡이 있어. 밤에 늦게 가가지고 떡떡떡 친구 집에 막 떡 달라고 문 두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건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하죠?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죠. 그렇죠? 빌립보석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까지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에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난 것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건 18장의 내용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다시 재판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되어 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요. 우상일 불신자들의 기도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분신사바 그거 주술만 외웠는데도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달과 해와 한국도 뭐 이렇게 크다란 나무들 오래된 나무들 보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하고 나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생명력도 없는 그 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응답을 하겠습니까? 아침에 한국의 아침에 옛날의 엄마들이 일어나서 진짜 새벽에 사월을 하고 물 하나를 물을 이렇게 한 사발을 떠서 앞에 놓고 계속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집안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데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완전히 무너져요. 영적 문제 와서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이 빨리 일찍 죽기도 하고 나중에 우울증 와가지고 완전 방구석에 틀어박히기도 하고 처음에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안 돼요. 이유 없이 계속 두통이 와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우사님이 예전에 다락방 했던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뭔가 마음이 시원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복음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쭉 만남을 이어가는데 네 번째 만남 할 때 오기 싫었대요. 왜냐하면 복음 편지 1과부터 4과까지 보면 똑같은 내용 제목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가지 말까 다락방 가지 말까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게 하신 거예요. 와서는 사과의 말씀을 다락방에서 말씀을 찾고 기도를 하는데 두통이 다 나왔대요. 그냥 이 단순한 두통이 아닌 거예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계속 이유를 모르는 두통을 계속 앓고 있었고 엄마가 그렇게 앓고 있고 위의 언니들이 다 그런 이유 없는 두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포럼을 하더라고요. 사과할 때쯤 네 번째 만남 할 때쯤 너무 오기 싫었는데 그래도 가자 이러고 왔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문에 흘러왔든 내려왔든 그 이유 없는 두통을 다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을 많이 하고 우상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가문의 첫 번째 자녀들 장자라고 하나 첫 번째 자녀들은요 무기력해요. 전도사님의 동생이 세 명이 있거든요. 전도사님은 저희 전도사님 할머니께서 아버지 사이드의 할머니께서 항해도에서 엄마가 우상승배 하는 게 너무 싫어서 혼자서 주일 학교를 가셨어요. 맨날 굿다고 할 때 북 두드렸다 그러던가 대나무 흔들었다 하던가 그런 포지션 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 할머니가 소학교 공부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혼자 그냥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때부터 96세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예배와 기도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렌넌트들 앞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응답도 지금 할머니 기도의 응답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는 유광수 목사님이 없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종교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의 바로 자녀들 그러니까 아버지 제너레이션들은요. 신앙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구원은 다 받았는데.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전호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전호사님은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할머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막연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밑에 자녀들이 자녀에서부터 손주까지 빨리 죽어요. 남자들이 전도사님은 처녀 때 이 나락방 메시지를 듣고 유목사님이 만든 그 전도단체에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전도사님의 개인의 복음화가 되질 않았었거든요. 몰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너무 괴로웠어요. 내용을 전달할 게 없어서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도 하게 했던 내용들은 다 보면 육신적인 노동이에요. 괴로움을 괴로움을 안고 나는 도대체 여기서 무엇 하고 있지? 나는 누구지? 나는 선교사로서 지금 무엇 하고 있지? 그런 갈등만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목사님을 불러 가셨어요. 그때부터 보고만으로 하나님 들어오게 하셨어요. 예전에 육 목사님 통해서 훈련 받고 들었던 메시지가 그 시간부터는 나의 것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는 여정 속에서요 거의 남자들이 하나님 다 불러 갔어요. 거의 다 데려 가버렸어요. 전도사님 막내 동생은 전도사님보다 8살이 아래거든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하나님 벌써 또 데려 왔어요. 전도사님의 바로 밑에 남동생 신학 공부도 하고 성학을 전공을 했고 신학 공부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능력을 받았다고 능력을 받아보겠다고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뇌에 데미지가 와버렸어요. 그 일어난 시기가 전도사님의 막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시기예요. 21년이 됐습니다. 전도사님의 가문에 숨기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종교생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망해요. 그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해도 망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점점 종교인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 전도사님이잖아요. 구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베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거룩한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보금 하겠다. 전도사님의 남편 집 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유 목사님을 이단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부산 노예에 거기에 부서기로 계셨던 분이 저희 시댁의 어른이세요. 다 목사님들이세요. 저희 시댁은 다 목사님들이세요. 크게 작용을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광고를 하실 때에 오늘부터 유광수 씨는 이제는 이단이고 제명합니다 하고 유광수 씨라고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이 얼마나 그때 충격 먹었는지 몰라요. 안되는데 아닌데 시댁이라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사님 남편 목사님은 전사님 시댁 쪽에 거의 미래였고 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희망 다 꺾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들어온 며느리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 이 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렘넨트 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 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세계보고마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딱 바꾸시는 시간 되었어요. 우리 렘넨트들이 다락방 안에 있다 그래서 종교생활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이에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과 유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부목사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수많은 전도훈련 해주시는 사획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해야 돼요. 렘넨트가 렘넨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모세를 그렇게 했고 요셉을 그렇게 했고 모든 렘넨트 일곱 명이 완전 복음이 개인화 되어지고 현장화 되어지고 교회화 되어지고 세계화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가 반드시 있어집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통해서 지금 전도사님의 이제 그래도 있는 그 여동생이 이 복음운동을 하는데 또 전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교회에 팬데믹 때 거의 50%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베임을 당하고 다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렘넨트를 남겨두신 다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은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 기도는 반드시 불신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저희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영적 배경 때문에 후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 다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이 가문을 복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렘넨트들은 진짜 복음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응답의 가문으로 한 가지만 더 조금 무서운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렘넨트들이 최근에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뉴스가 있었어요. 전도사님 보고하세요. 이건 기록할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 해도 돼. 전도사님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전도사님 사모님이 돌아 남편 전도사님이 칼로 부인도 죽이고 여덟 살 되는 딸도 다 죽이고 자기는 자살했어요. 그 일반 교회 그냥 다른 교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초창기 다락방 멤버였고요. 그리고 알류도 예전에 다녔고요. 그런데 결혼이 늦어지면서 초조하니까 정확하게 은약이 없었겠죠. 복음 정확하게 예수 그리소 오직 예수 그리소 에 대한 그게 없었겠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냥 일반 교회 전도사님 이랑 결혼을 했어요. 한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남편이 그 남편이 찌른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완전 비극적이죠. 자 한 가지 더 한 20여 년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신혼부부예요. 남편이 신학생 저기 순복음교회 신학생 이었어요. 펜타코스 그런데 그 남편이 렘넨트였어요. 다락방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일반 교회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메시지에 안 오게 되고 다락방교회 가 안 오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와이프가 굉장히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칼로 찔러 죽였어요. 죽었어요. 그 남편도 다락방 떠나서 딴 데 가서 결혼하면 다 죽는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다락방 아닌 다른 데 결혼하면 죽는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기도예요. 기도 진짜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정말로 정말로 세계보금화의 그리스도의 그 은약의 메시지가 나에게 진짜 들려지고 있느냐 네. 이 그리스도 복음 우리 다락방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게 너무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들을 수 있고 거기 가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은약이 정확하게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각인된 것이 기도 제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빌리뽀서 4장 6절에 7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 다락방에만 구원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아니에요. 다락방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사미 하나님의 성냥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들 개인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기도는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아주 과학적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기도를 하면서 학교 현장에 다락방문이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 정말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흑암이 반드시 어떻게 되죠? 결박이 됩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또 우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이 움직여집니다. 심부름하는 그 움직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쭉 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라 바뀌어라 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정확한 기도에 영적인 과학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결과들이 응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응답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넨트들은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흑암 결박하는 기도하시고 학교의 전도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세계보금화 합니다. 우리 렘넨트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까지 조금 고통을 주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추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는 이유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세계보금화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보자와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현장을 보자와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교회를 보자와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2, 3, 7과 5천 종족을 보자와 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넨트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3, 7과 5천 종족에 빛을 비추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넨트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me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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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